히킬이네 와 빵떼 저번에 할때도 괜찮은데 스읍 루틀이 정말 아저씨온 캐릭인가? 흐하하하하 누가 그랬거든 빵떼 아저씨온 캐릭이라 하면 좋다고 나의 들 들었을때 해도 괜찮다고 그리고 진짜 캐리해야돼 지금 저의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굉장히 컸기때문에 제가 디퍼라드 캐릭을 봐야됩니다 히힣 이게 아닌데? 이게 아닌데? 이게 아닌데? 이게 아닌데요? 큰일인데요 나 뭔가 미쌍데요 흐흐흐흐흐 궁이 생각보다 빨리 안떨어지네 아 떨어지면 쁙뿅 하면 들어가는건데 흐허허허허허 안 돼 얘들아 아 될줄 알았는데 안되는구나 오케이 누가? 꼬르키 죽었네 2.5m 우와! 아.. 숨 깍땅함 텐트에 이렇게 많이 갔는데 아 좋지 빼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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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그거! 아! 오케이! 아! 왜 그래! 잠깐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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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!